오우 준비해 아 감사합니다 아 알겠다 알겠어 잘했어. 잘했어. 하나, 둘, 셋. 하나, 셋. 잘했어. 좋은 대화 nih. 까MPFc 나왔어. 다 함께 항상 컴카온. 경험은 원모도 참 훈훈하게 잘생겼고요. 그야말로 훈담 브랜드에서Go계같은 것들이 introduce you.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두 주인공은 사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증각장애를 가진 형제입니다. 여러분들 그거 전혀 모르셨죠? 몰라요. 전혀. 제 기억으로는 장수연씨가 영화 도가니에서 수화통역사로 나오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두 친구들한테 수화로 인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제가 수화를 아주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가능합니다. 잘하시는데요? 왜요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소화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?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청각장애를 갖고 계셔서 일반적인 소화는 좀 가능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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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